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나라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조국 사태의 주인공인 조국 씨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상징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 이렇게 축겨 세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찌꺼리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신창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거마다 부정선거를 감행한 정권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조국 씨란 자도 정신이 온전하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3권분립을 완전히 와해시기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하수인처럼 부리고 대법관들을 하수인처럼 부리고 검찰을 만신창으로 만든 그런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천인 공로할 죄를 범한 문재인 정권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국 씨는 그야말로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아무튼 조국 씨의 딸이 빨리 의사 자격증을 박탈당해서 야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권석한 시민이 올린 문재인 퇴임에 대한 단상은 이 땅에 사는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음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석한 시민은 자주 좋은 글을 올리는데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본 많은 국민들의 심경은 다시는 생각지 않고 싶은 세월이라며 정권교체가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실패하는 접근은 역대 정권 중에 처음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5년 새 두선업에 올려놓은 것도 처음이고 청년 실업률을 갱신 기록한 것도 처음이고 국가부채를 가파르게 끌어올린 것도 처음이고 청와대가 주사파 김일성을 하늘처럼 받드는 사상 주사파가 버글거리는 것도 처음이고 북한 주민들 앞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도 처음이고 휴전선 gdop 적을 감시하는 초소를 모두 부셔버리는 국군 통수권자도 처음입니다. 이번 3구 대선은 겉으로는 야당의 신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승한 선거입니다. 3,400만 표 중에 단 0.8%인 약 27만 표 차이가 났는데도 재검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취죽은 듯이 조용하게 바로 승복하는 것은 그동안 내로남불 행동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섭성으로 미뤄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4.15 총선 선거 소송에서 보여준 것 같은 수상한 표들이 국민들 앞에 노출되고 더 큰 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나서주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으며 난세의 국민이 만든 영웅이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날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또다시 주사파가 국가를 리드하면 완전히 망한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나라 국방을 망가뜨리고 북한의 미사일 협박에 아무 대처도 못하고 북한을 옹호하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국민이 휴전선 넘어 끌려가 무참하게 생하장을 당하고 월남 기순한 북한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을 듣고 돌려보낸 이런 정부가 오늘은 국가 안의를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한 것이 국가 안전이 흔들리다면서 차기 정부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쏘기고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 내로난 불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 맞고 귀 맞고 돌겨가는 무모한 행동에 다시 한 번 무모하게 28번이나 치고 나갔던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주로 올려놓는 무지한 행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권석한 신민의 아주 매수한 주장입니다. 또 한편의 권석한 신민의 주장입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학업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학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가 성공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국민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고 하찮은 실패한 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임기 말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다음 정권을 헌덤해 마타도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다음 정부에 대해서 간섭할 게 아니라 마지막 임기 50일 동안 확산되는 오미클론에 대해서 마지막 날까지 확진된 국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임기 이후 안유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권 이항계 공직기강의 회의에 지지 않도록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등 국정에 전념을 다하고 물려주는 것이 정권을 물려주는 정권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권석한 시민의 아주 질책 가운데서도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고 정치인도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거나 학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이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전혀 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지지도 얻으면 국민들 열심히 잘 모시면 자연스럽게 인기도가 올라가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체의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여론조작을 통해서 지지도를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결과를 조작하고 그 끝판이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백만 표를 투입해도 이번에 패배한 겁니다. 이런 후한 무치하고 이런 아주 만행을 저지른 그런 정권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이번 차에 정말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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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